자, EBS 리딩 파워 유형편 완성 14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1이요. 소재는 은어의 다양성. 뭐 은어의 다양성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여기서 지금 영어 단어는 슬랭을 썼잖아요. 슬랭 같은 경우는 은어보다는 속어에 가깝고요. 우리가 속어라고 하면은 같은 또래 집단끼리 문법이랑은 상관없이 쓰는 그런 말들이고, 은어는 그렇다라기보다는 약간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같은 직업이나 구성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좀 특수한 말, 그런 걸 은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건데, 여기서 은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속어라고 그냥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은어는 영어로 argot이지 슬랭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한번 보죠. 슬랭이라는 건요. 실제로 꽤나 달라요. 꽤나 달라요가 아니라 꽤나 어려워요. 누구한테? 뭐뭐가 뭐뭐하기에는, 그죠? to 동사원형 앞에 뭐가 있으면, for가 있으면 은는 이거라 읽어줘야 되니까, 언어학자들이 뭐하기에는? 파악하기에는 꽤나 어렵습니다. 슬랭이라는 건. 근데 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뭐죠? 슬랭. 그러니까 속어에 관해서 알아내기에는, 눈치채기에는. 자, 여기서 지금 about 다음에 뭐가 오면 안 되냐면, 일단 it이 오면 안 됩니다. it이 오면 틀려요. 왜 틀리냐면, 이게 원래 아래 이 문장 있죠. 이 문장이 원본이거든요. 이 문장이 원본인데, 여기서 지금 이 슬랭 있잖아요. 이 슬랭이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생긴 겁니다. 슬랭이 빠져나가면서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고, 슬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선 슬랭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빈자리가 있어야지, 대명사 it이 있으면 슬랭이 두 번 쓰인 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it은 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앞에부터 읽어보면요, 슬랭이라는 건 확실히 사실상 꽤나 어렵다. 뭐가, 뭐뭐 하기에는, 그죠? 언어학자들이 파악하기에는, 그 슬랭에 대해서, 자, you will have, 너는 가지게 될 거예요. 너의 지역의 슬랭을요. 근데 그 슬랭이, 근데 그 슬랭이, 그 슬랭을 당신이 사용하는 거죠. 어디서? 당신의 학교, 혹은 당신의 마을에서 사용하는 그런 슬랭을 가지게 될 거고, 그리고, there's no way. 방법은 없어요. 근데 어떤 방법? 내가, would ever know, 알게 될 방법이요. 뭐에 대해서? 슬랭에 대해서, 이, it은 슬랭을 말하는 거고요. 만약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간접 의문은 어순이잖아요. 그래서, what it was가 온 거고, 이, what은, 무엇에 해당하는 의문사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way 다음에는,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잖아요. 원래 문법적으로는 꾸며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way 다음에는 뭐가 온다? 네, in, 위치나, 여기에, that이 옵니다. 그죠? 뭐는 올 수 없다? how는, 네, how라는 녀석은, 올 수가 없습니다. 요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 문장 읽어보면, 당신은 가지게 될 거거든요. 당신 지역의 슬랭을요. 근데 그 슬랭을 당신은 사용하죠. 당신의 학교에서, 당신의 마을에서. 그리고, 방법은 없어요. 근데 어떤 방법? 내가 알게 될 방법. 뭐에 대해서? 슬랭에 대해서.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지 않는다면.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내려가시면, indeed, 정말로, 확실히, 정말로 해당하는 단어 굉장히 많잖아요. 뭐, certainly, 아니면 definitely, 이런 거 있죠? 정말로, 요거는 연결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사지만. 어쨌든, 챙겨주시고, in your area, 당신의 지역 안에서, you will probably, 너는 아마도, have, 가지게 될 거예요. 몇몇 다양한 종류의 슬랭을 가지게 될 겁니다. several 다음에는, several 다음에는 무슨 명사 온다? 셀 수 있는 복수 명사가 이렇게 와야 된다라는 거. the slang, 그 소거, 근데 그 소거를, 자,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왔은 안 되겠고, 그 소거를, 아이들이 사용하죠. 어디 안에서? 초등학교에서,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말로 하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소거는, 이게 주어죠? 그러니까, is가 왔고요. is likely to, 동사원형, be likely to, 동사원형, 뭐뭐, 할 것 같다,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그죠? 이 다음에, 동사원형이 와야 됩니다. 어, 다양할 것처럼 보여요. 다양할 것 같아요. 뭐랑은요? what is used, 사용되어지는 것 이랑은요? 어디에서? in secondary school이니까, 중학교에서요. 아,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소거랑, 중학교에서 사용되는 소거가, 뭐 할 것 같다? 다를 것 같다. 라는 겁니다. 뭐뭐와 다르다 할 때, be different from 이에요. 뭐를 쓰지 않는다? 네, with를 쓰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챙겨두시고, 자, 그 뒤에, from 다음에, 네, what 절이 온 건데, what 다음에는, what 다음에는, 명사 자리가 늘 하나 비어있거든요. 관계대명사건, 아니면 의문사건요. 여기서는 지금,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했는데, 저는, 의문사, what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네요. 그냥, 이거,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낫겠구나. 그쵸? 사용되는 것, 뭐, 중학교에서 사용되는 것과는 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 근데 여러분이 관계대명사와 아시건 의문사와 아시건, 어차피 문법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앞에, 이렇게 선행사 없고요. 뒤에, 이렇게 명사 자리 하나 비어있습니다. 여긴 주어 자리가 비어있었던 거죠. 자, 아래로 갑니다. 만약에 당신의 마을이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다가 뭘 쓰시면 안되냐면, 위를 쓰시면 안되죠. 학교에서는 이걸, 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지시제가 미래시제를 대신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 말고요. 우리나라 말도, 너의 마을이 가질 것이라면이 아니라, 가진다면이잖아요. 그쵸? 몇몇 학교들을 가지고 있다면, there are often differences. 네, there is, there are. 여기 동사하고 주어는 이 녀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어는 복수기 때문에, 네, all가 있죠. 종종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는요? 종류 안에서, 뭐의 종류? 속어의 종류 안에서는요, 그쵸? 차이점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 속어는 어떤 속어인데? 들리는 속어죠. 그래서 여기 pp가 온 거고, 굳이 앞에 보자면 여기에, 네, 위치, is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위치, is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슬랭은요, 들리거든요. 어디에서? 각각의 학교 안에서, each 다음엔 무슨 명성 온다? each 다음엔, 네, 셀 수 있는 단수명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스쿨에 s가 붙어있으면, 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there are even be words, 네, 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말들이 있어요? 선행사 있으니까, 와서는 안 되고요. 그 말들이, 여기, 주격관계대명사인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are, 사용되어 집니다. 사용되어 집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되어 져요? 다르게 사용되어 집니다. 여기 뭐 왔다? 부사 왔다. 그죠? 다르게 사용되어 지는 거죠. 다른 사용되어 지는 게 아니라, 다르게 사용되어 집니다. 어디 안에서? 한 단일한 학교 안에서도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한 단일한 학교 안에서도, 뭐가? 많은 말들이, 다르게 쓰이는 말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I once, 나는 한때 이랬었거든요. 누구랑? 그룹이랑. 근데 어떤 그룹? 학생들의 그룹이랑요. 근데 어디에서요? 내 마지막 해. 내 마지막 해니까 졸업반일 때. 그죠? 어디에서? 오브 시니얼 스쿨이니까. 고등학교의 졸업반일 때요. 한 그룹의 학생들과 작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그죠? 근데 그 학생들이, 자, 여기에는 앞에 뭐가 있었냐면, 컴마가 있었습니다. 컴마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that을 쓰지 않죠. 그래서, who가 정답인 거고, 그 학생들이, listened out for, listen out 하면, 뭐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듣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ut이 그냥 강조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요,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봤죠. 뭘? 슬랭을요. 속어를. 근데 어떤 속어예요? 사용되어지는, pp, 그죠? 사용되어지는 속어. 어디 안에서? 그들의 학교 안에서. 자, 이 학생들은 졸업반 학생들이거든. 그리고 그 졸업반 학생들은 that 이하의 사실을 파악하게 됐죠. that 이하의 사실은 뭔데? 아, 그 속어가, 근데 어떤 속어예요? 사용되어지는 그 속어가 누구에 의해서? by first year students. 1학년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속어가 were very different. 매우 다르다라. 자, were가 아니라 was겠네요. 왜냐하면 슬랭이 주어이기 때문에 was, 그쵸? 뭐랑 다르더라? their own slang. 그쵸? 여기에는 이제 원래 슬랭이 있었던 겁니다. 졸업반 학생들의 슬랭과는 다르다라라는 걸 파악하고 알게 되었지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이제 내려가시면 example two요. 자, 소재는 역진행 수업 방식의 특징입니다. 역진행 수업 방식. 역진행 수업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우리의 일반적인 방향은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학생들이 대답을 하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하고 선생님이 나중에 그걸 보완해 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flipped learning. 그쵸? 여기에 flip 하면은요. flip은 원래 뒤집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집힌 pp죠? 뒤집힌 learning, 학습은 허용해 주죠. 뭘 허용해 주는데? variety of 하면은요. 다양한 이란 뜻입니다. 그냥 한 단어로 하면 various죠? 뭐 diverse, varying, different 이런 거예요. 그쵸? 다양한 학습 방법들을 허용해 줍니다. 그쵸? 그래서 교육자들은요. 에듀케이러스, 교육자들은 종종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재배치를 하죠. 자,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죠. 뭘? 그들의 학습하는 공간들을 재배치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 to support는 목적입니다. 뭐 뭐 하기 위해서? 그룹 학습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혹은, 그쵸? 혹은 개별적인 학습을 서포트하기 위해서요. either a or b either a or b 그쵸? 그래서 여기에 or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역진행 학습이라는 건 허용해 주죠. 다양한 학습 방법들을 교육자들은 종종 물리적으로 재배치를 합니다. 그들의 학습 공간을 뭐 하기 위해서요? 그룹 작업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혹은 개별적인, 독립적인 그런 학습을 서포트하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 they 그들은요. 그들은 당연히 교육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교육자들은 만듭니다. 좀 유연한 공간을 만들어요. 근데 그 유연한 공간 안에서 자, 이게 in, which가 정답이 되려면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고 위치가 정답이 되려면 뒤에 명사 자리가 하나 비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뒤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학생들은 선택하죠. 언제 어디에서 그들이 배울지를 자, 명사 들어갈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쵸? 이 run은 참고로 이 run은 자동서로 쓰인 겁니다. 여기 뒤에 목적어가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in, which 자,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그들은 창조해냅니다. 유연한 공간들을 근데 그 유연한 공간 안에서 학생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언제 어디에서 그들이 배우는지를 그치? 배울지 하면 여기다가 will을 넣어주셔도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will이 원래 없었던 문장이고 자, 그리고 아래로 가시면 furthermore 네, furthermore 무슨 뜻입니까? 더욱이 게다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more over in addition besides 동의어로 쓰실 수가 있겠고 게다가 교육자들 근데 어떤 교육자들이요? 그 교육자들이 뒤집어요. 그들의 수업을 그쵸? 그런 교육자들은 이게 주어니까 동사는 are 되게 유연합니다. 어디에서? 그들의 기대 안에서 근데 뭐에 대한 기대예요? 학생 학생 타임라인 그러니까 학생 일정표에 대한 기대에서 굉장히 유연해요. 근데 뭐를 위한? 학습을 위한 그쵸? 이렇게 묶인다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어디에서도요. 그들의 평가에서도요. 뭐에 대한 평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평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 end는 병렬이 2a 아 여기 전치사 2in a 이게 b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다시 읽어보면 더욱이 게다가 교육하는 사람들은요. 근데 어떤 교육하는 사람들? 그들의 수업을 뒤집는 뒤집어서 교육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뭐 기대 안에 있어서 어떤 기대? 학생들의 그 시간표 뭐를 위한? 학습을 위한 학생들의 시간표에 대한 기대에서도 굉장히 유연하고요. 그죠?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연하다라고요. 자 그리고 아래로 가보시면 in the traditional teacher-centered 네 여기 teacher-centered 선생님에 의해서 다 한가운데로 모이는 그지? 그래서 전통적인 선생님이 중심적인 모델 안에서는요. 선생님이라는 건 뭐였다? 아 뭐이다? 되게 주된 원천이다. 뭐에? 정보의 원천이다. 왜요? 전통적인 선생님 중심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주잖아. 그죠? 근데 by contrast 그에 반해서 그에 반하여 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동의어로 쓰자면 in contrast 뭐 contrastively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에 반해서 반면에 뭐 이런 것 있죠? on the other hand 같은 경우도 네 문맥에 따라서 동의어가 될 수 있겠고요. 어쨌든 그 역방향 가지고서도 뭔가 이동의 느낌을 잘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거 원래 직역해서 읽으면 이겁니다. 그 역방향으로 진행된 그런 학습 모델은요. 이동시킨다구요. 뭐를 어디쪽으로? 가르치는 것을 어디쪽으로 이동시킨다고? 학습자 중심적인 접근방법 쪽으로 이동시킨다구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뭐 한다고요? 가르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학습자 중심적인 접근방법 에서 에서 외어가 정답이 되는 이유는 당연히 뒤에 명사 들어갈 자리가 없는 완벽한 문장이 오기 때문에 관계부사인 외어가 와야 되겠고 외어 대신에 in 위치를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자 근데 그 학습자 중심적인 접근방법에서 음 in class time 수업시간은요. is spent 쓰여 집니다. 뭐 하면서 spend 시간 ing 잖아요. 그거에 수동태형이기 때문에 be spent ing가 되는 거죠. 뭐 하면서 exploring 탐험을 하면서요. 뭐를요? 주제를요. 근데 어디 안에서 더 깊은 깊이 안에서 더 엄청난 깊이 안에서 아 더 심층적으로 주제에 대해서 탐험을 할 수 있게 수업이 사용되어 진다라는 거죠. 뭐에서는요? 어 학습자 중심적인 접근방법에서는요. 그죠? 혹은 이 외어의 선행사를 더 flipped learning 모델이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 주셔야겠고 as a result 결과적으로요. 네 중요하죠? 결과적으로 음 동의어는 뭐 resulting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많이 보시지 못하셨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뭐합니까? 연관되어집니다. be involved in 이요. be involved in 어디어디에 연관되다. 그죠? 적극적으로 연관되어집니다. 뭐에? 지식의 construction 구성에 그죠? as 접속사입니다. 뭐 뭐 하면서 그들이 참여하면서 여러분 participate in 동의어로 take part in partake in join 혹은 join in 그죠? 그들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뭐도 합니까? 요게 a이고 요게 b니까 평가도 합니다. 그들의 학습을 어디 안에서?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방법 안에서 방법 되게 중요합니다. manner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의 범절은 manner z예요. 그죠? manner 동의어는 way method means 가 있다라는 거 챙겨두시고요. 자, 여기는 지금 구조상 부사죠? 부사가 형용사를 꾸미고 형용사가 다시 마지막으로 명사를 꾸미는 명사구를 이루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example one two 가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진도에 해당하는 practice one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는 생태관광에서 인기 있는 동물 보통 우리가 생태관광에서 인기 있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크고 멋진거나 아니면 멋있게 생기고 잘생기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나요? 자, 한번 볼게요. Equal to all is 생태관광객들은요 when it comes to 단어 그냥 외워주셔야 됩니다.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련하여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여 동의어로 about as to as for concerning regarding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on도 있고요. 어쨌든 동물에 관해서 생태관광객들은 prefer 선호합니다. 뭘 선호하는데요? the good and the funny 좋은 동물들이나 좋은 동물들 그리고 the funny 재밌는 동물들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a in a of in in of 하면은요 요거 단어 외워주셔야 됩니다. 뭐뭇을 경애 하여 랍니다. 뭐뭇을 경애하다 이런게 그죠? 근데 큰거는 경애하죠. 자, 그럼 병렬이 지금 요게 a구요. 요게 b구요. 그죠? 그리고 이 중간에는 중간에는 분사구문이 껴들어간 거구요. 이 but 뒤에 이게 c입니다. 요렇게 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큰거는 경애하구요. 그리고 fascinated fascinated 하면은 이제 매혹하다 라는 뜻인데 매혹되어지는 거잖아요. 뭐에 의해서? the bad 나쁜 것에 의해서는 매혹되어지지만 are not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알죠? 여기 주어가 당연히 뭐니까? 이 cotualist 니까 돼야 되구요. are 그죠? 흥미는 없어요. 뭐에는요? 못생기거나 혹은 따분한 동물들한테는 흥미가 없어요. 불쌍하게 좀 공평하게 대해주지 그죠? 자, 앞에서부터 읽어볼게요. 생태 관광객들은요. 동물들에 관해서는 좋은 것과 재밌는 걸 선호하구요. 그 다음에 큰 건 경애하구요. 뭐 나쁜 것에 의해서 매혹당하기도 하지만 음 못생기고 추한 것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구요. creatures 생명체들 뭐와 같은 생명체요? 여기서 요렇게 묶여있는 거죠. 음 돌고래나 돌고래 그리고 원숭이들 같은 생명체들은요. are seen 보여집니다. 뭐로 보여집니까? as c a as b 가 a를 b로 보다 a를 b로 여기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동태의 모양을 취하면 요렇게 됩니다. 뭐로 보여지냐면 되게 좋은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왜 그래요? 아 그건 아마도 뭐뭐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이기 때문에 그 돌고래 그리고 원숭이들은요. 이 데이가 돌고래 원숭이죠. are the nearest creatures 아 가장 가까운 생명체예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근데 어떤 면에서? in terms of 뭐뭐라는 관점에서 뭐뭐라는 면에서 어 지능이라는 면에서요. 가장 똑똑한 동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we also find 우리는 또한 파악했죠. 아 파악하죠? 뭘 그것들을 그것들은 돌고래랑 원숭이들을 aesthetically 이건 부사고요. 뒤에를 꾸미는 겁니다. 여기 을을 여기 형용사니까 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파악하고 있죠. 또한 원숭이나 돌고래들을 미학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죠. 미학적이라는 건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는 걸 미학적이라고 합니다. in the case of 뭐뭐의 경우에 아 지금 이 두 개를 따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하나는 일단 이 지금 뒤에 엔드 보이시죠? 이 엔드를 기준으로 어 attractive가 A고요. funny가 B입니다. 아 그럼 attractive는 누구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냐면 돌고래요. 미학적으로 이쁘게 생겼죠. 돌고래가 확실히 딱 봐도 잘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다시 한 번 우린 또한 파악하지요. 돌고래랑 원숭이들을 파악하는데 미학적으로는 되게 매력적이다. 뭔데? 뭐의 경우에? 돌고래의 경우에. 그리고 누구의 경우에는? 원숭이의 경우에는 되게 재미나다. 파악합니다. while 반면에 elephant 네 코끼리들은요 impress 깊은 인상을 주죠. 우리한테 뭘 가지고서 그들의 크기를 가지고서 음 앞에서 나왔던 게 그거였잖아요. 앞에서 뭐 나왔었냐면 굉장히 우리가 뭘 좋아한다고 뭘 선호한다고 좋고 재미있는 동물을 선호한다고 좋은 동물이 돌고래 재미있는 동물이 몽키 그리고 우리는 경애한다 그랬잖아요. 뭐를? 큰 동물을 그게 elephant 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쁜 것에 매혹되어진다 라는 내용 하나 나오고 못생기고 따분한 것에는 흥미가 없다라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겠죠. 자 in the case of 는 좀 외워두시고요. 뭐뭐의 경우에 그죠? 뭐뭐의 경우에 we see 우리는 봅니다. 뭐를요? 생명체들을 근데 뭐와 같은 생명체냐면 이번에는 뱀 그리고 사자 같은 생명체를 뭐라고 봐요? as bad 나쁘고 그죠? 그리고 evil killers 네 사악한 그런 살인자로 봅니다. 근데 그러나 they are still 아 그것들 그것들은 누구예요? 뱀들 그리고 사자들은 여전히 뭐하다고요? 우리를 매혹시키잖아. 우리가 매혹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능동이나 ing가 와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아래로 내려가서 참고로 여기 위에 while 동안의 반면에 그 반면에로 쓰였습니다. however 그러나 하지만 동의어 뭐 있죠? still yet but nonetheless nevertheless not withstanding no one is really interested in 아무도 정말로 흥미가 없어요. 뭐 하는데? in taking a trip 여행을 가는데 근데 뭘 보러 여행 가는 겁니까? to see 보러 그죠? 야생동물들을 보러 근데 그 야생동물들이 주격관계대명사죠?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주어자리 비어있으니까 이제 신 보여지는 거죠. 뭐라고 보여지는 지루하게 만들거나 혹은 되게 조금 못생긴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 야생동물들을 보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데 흥미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겁니다. 자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나 no one is really interested in 네 아무도 정말로 흥미가 없어요. 뭐 여행 가는데 근데 뭘 보기 위해서 여행 가는 거예요? to see는 목적으로 쓰였죠? 야생동물이요. 근데 야생동물들이 보여집니다. 뭐라고?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거나 그래서 능동인 ing 그리고 혹은 좀 못생겼거나 굉장히 서러운 내용입니다. 자 no one 아무도요 goes to not watching 네 참치 보러 가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린 단지 그냥 원하는 거죠. 뭘 원하는 겁니까? want 명사 to 동사원형 나오면 명사가 to 동사원형 하기를 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린 단지 그냥 원하는 거예요. 우리 슈퍼마켓이 확실하게 좀 해주길 that 이하의 사실을 좀 확실하게 해주길 원하기는 합니다. ensure 같은 경우는 make sure로 바꾸실 수가 있죠. make sure that 절 ensure that 절 that 절을 확실하게 하다. 뭐 할 때 어부가 그 뭐시다냐 참치를 사냥하러 갈 때 자 아직 안 갔지만 여기에다가 위를 쓰시면 틀리죠. 이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라는 내용이니까 그쵸? 그래서 어부가 참치를 사냥하러 갈 때 음 아무런 멋진 돌고래들도 잡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어디 안에 그들의 구물들 안에 get cut는요 동작적 수동이에요. 동작적 수동 근데 전체 앞에 no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no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건 문장 전체가 부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앞에서 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아무도 참치 관찰여행을 가진 않아요. 근데 단지 우리는 원하기는 하죠. 우리 슈퍼마켓이 확실하게 좀 해주길 뭐 아 어부가 참치 사냥하러 갈 때 어떤 멋진 돌고래들도 잡히지 않기를 어디 안에 그들의 그물 안에 이 no 같은 경우는 not과 any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any nice dolphins 그 다음에 don't get cut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not any는 합쳐서 no가 되니까요. 그쵸? 자 마지막 줄입니다. equal to a list 누구다냐 생태관광객들은요 do not sim sim to 동사원형 나오면 동사원형인 것 같다 동사원형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not이니까 생태관광객들은 원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뭘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쓰고 싶다. 많은 굿은요 상당한 꽤 많은 이라는 형사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a good deal of a great deal of 이렇게 들어봤죠. a good deal of 할 때 굿이 엄청난 꽤 많은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굿은 좋은 이란 뜻이 아니라는 거 챙겨두시고 어쨌든 생태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쓰길 원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뭐 하러 가기 위해서 보고 가서 보기 위해서요. to go and see 는요 목적으로 쓰였고요. 여기 목적으로 쓰였고 어 피그미 쉬루스 네 난쟁이 딱딱쥐래요.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엔티이터 네 개미를 먹는 애들 개미 할게고요. 혹은 엔텔러스 네 영양입니다. 어우 아주 반가운 반가운 이름이네요. 제가 어 미국에 있을 때 제 기숙사 이름이 엔텔러스 이었거든요. TMI 네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프랙티스 2입니다. 이번엔 소재가 뭐냐면 개의 복종 훈련입니다. 개를 복종시키도록 하는 훈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인가봐요. 한번 보죠. 오비디언스 오비디언스는요. 오베이의 명사형입니다. 오베이가 뭐하다? 복종 시키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복종 하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복종하다 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좀 일반적이긴 하죠. 여기서는 명사형이니까 그냥 복종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고 오비디언스 트레이닝 복종 훈련이라는 건요. 포함하고 있죠. 뭘? involve는 목적으로 ing 받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티치가 지금 목적으로 뭐 받았어요? 명사 투 동사 원형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다? 명사한테 투 동사 원형 하도록 가르치다. 아 복종 훈련이라는 걸 포함하고 있는데 가르치는 걸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한 강아지가 수행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뭘 수행합니까? certain behavior 특정한 행동들을 수행합니다. certain 같은 경우는 specific 정도로 바꿔주실 수 있겠죠? 근데 뭐에? 주어진 신호에 근데 뭐로부터 주어진 신호냐면 조련사로부터 주어진 신호에 그죠? 앞에서 부터 읽어볼게요. 복종 훈련이라는 건 포함하고 있는데 뭘 포함하냐면 강아지들이 특정한 행동들을 수행하도록 하는 걸 가르치는 거 그런 걸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에 수행을 하냐면 주어진 pp죠? 주어진 신호예요. 근데 뭐로부터? 조련사들로 붙어요. 조련사로 붙어요. 4를 내려갑니다. these behaviors 이러한 행동들은요. maybe as as 구조 넣으면 그냥 앞에 as 지우라고요. 그리고 뒤에 철원만큼 드시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아마도 단순해요. 단순할지도 몰라요. 뭐만큼? sitting at the owner's side. 네, 주인 쪽으로 앉아있는 것만큼 단순한 것일지도 몰라요. 혹은 as complex as니까 이것도 as를 지우시면 되겠네요. 복잡한 걸지도 몰라요. 뭐만큼? retrieving 회수하는 것만큼 뭐를요? 선택되어진 물체를 회수합니다. 뭐 한 후에? dealing with 처리한 후에 일련의 장애물들이나 장벽들 같은 거를 처리한 후에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선택된 물건을 가져오게 하는데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중간 과정에서 이 강아지가 이걸 갖고 오는 거를 방해하는 물체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obstacles barriers 가 되는 거겠죠. deal with 외워주셔야 돼요. 뭐뭇을 다루다 처리하다. 뭐뭇을 다루다 처리하다. 그죠? 자, 근데 그 신호들은요. maybe bubble or non-bubble 그러니까 언어적이거나 말로 하는 거거나 혹은 말이 아닌 행동 같은 걸로 하는 걸 수 있다. 혹은요. 혹은 a combination of the two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의 조합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봅시다. novice obedience 아, 초보적인 명령 instruction 지시는 포함하고 있죠. 뭘? 가르치는 것 을 뭘 가르치는 겁니까? teaching 명사 to 동사원형 그 강아지가 반응하는 걸 가르치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초보적인 그런 어, 뭐냐 복종 지시는 그냥 반응만 하는 겁니다. 강아지가 뭐에 to 다음에 verbal command 그러니까 언어적인 명령에 반응하는 걸 가르치는 걸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초보자 복종 지시는 근데 그게 함께 따라오는 뭐에도 반응하는 거냐면 an accompanying hand signal 함께 따라오는 그런 손 시그널 그러니까 언어로 명령을 하면서 뭐도 같이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손 신호도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가르치는데 문제는 언어만 가지고선 힘드니까 네, 수신호 그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무언가 동작적인 것도 같이 곁들여서 훈련을 시킨다는 소리입니다. 나중에는요 as 뭐뭐함에 따라서 강아지들이 학습을 함에 따라서 the spoken word 말로 되어지는 그런 언어는 can be eliminated 제거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은 말로 이제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복종을 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뭘로만? 손 시그널로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some handlers 몇몇 조련사들은요 have 여기서 지금 주의하셔야 될 게 have 가요 가지다가 아니라 have trained 현재 완료입니다. 훈련시켜 왔다. 근데 어떡해요? 너무 전문적으로 훈련시켜 왔다. 그들의 동물들을 근데 뭐 할 정도로? so 형용사, 부사 여긴 부사 왔죠? 형용사, 부사 그리고 여기에 대절 너무 형용사나 부사에서 대절할 정도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몇몇 조련사들은 너무 전문적으로 그들의 동물들을 훈련시켜서 훈련시켜 왔기 때문에 뭐 할 정도다? 그 강아지가 response to 여기 to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 반응할 정도다. 가장 작은 non-bubble signal 가장 작은 비언어적인 신호에도 반응할 정도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콤마가 동격이죠? a roll 굴리는 겁니다. 근데 뭘 굴려요? 눈알을 한번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그죠? 혹은 the slight flex 살짝 구부리는 겁니다. 뭐를요? 손가락을요. 손가락을 살짝 구부리기만 해도 눈을 살짝 돌리기만 해도 그거에 반응해서 강아지들이 반응하고 움직임을 한다고요. 명령에 따른다고요. 그죠? 이런 걸 바로 개고생이라고 하는 거죠. 자 these signals 이러한 신호들은요. maybe imperceptible perceptible 하면 감지할 수 있는 인데요. I am이 붙었으니까 감지할 수 없는 이란 뜻이 됩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아마도 감지할 수 없을 거예요. 누구한테는 the human audience니까 청중한테는 감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중의 입장에서 뭐야 명령도 안 들었는데 왜 강아지가 움직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띄지 않는 그런 non-verbal 시그널이 있었던 거죠. 비언어적인 비언어적인 신호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러나 이러한 신호들은요. easily picked up 쉽게 pick up 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훈련받은 pp입니다. 훈련받은 강아지에 의해서는요. 그죠? 자 여기 되게 중요하네요. 이 주어가 these signals거든요. 그래서 all가 왔고요. all picked up 여기 up까지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동태의 완벽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all picked만 써버리면 pick이 집어들더라 뜻이니까 집어들어지다라만 뜻으로 쓰이게 되잖아요. 그죠? pick up 그죠? 잘 생각해 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 his와 who's가 있는데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이 도그 뒤를 보시면 full tension is focused on his owner 라고 문장이 왔죠? 문장이 왔고 앞에도 문장인데 그걸 두 개를 연결해 주려면 접속서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서가 없잖아요. his를 쓰시려면 이 who's를 뭘로 바꿔주시면 되냐면 and his를 바꿔주시면 그건 말이 돼요. 혹은 and her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건 말이 됩니다. 접속서가 없으면 who's를 써주셔야 되고요. 접속서가 있으면 his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는 접속서가 없으니까 who's가 정답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꾸며주는 문장입니다. 자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쉽게 집어들게 되는 겁니다. 눈치채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훈련받은 강아지들에 의해서 근데 훈련받은 강아지들의 완벽한 집중이 is focused on 집중되어집니다. 어디에? 그의 주인에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practice 3 집단 작업의 문제점 요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교를 가보시면 절실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누구 하나 제대로 하는 놈들이 없습니다. 자 원 한 명이요. 근데 뭐 중에 더 most frequent problems in group work 요긴 요렇게 묶여있고 원 오브 다음엔 복수명사 그죠? 한 개 뭐 중에 가장 빈번한 문제들 중에 하나 어디에서? 그룹 작업에서요. 그건 뭐다? 원이 주어니까 이지가 동사겠죠? 이즈 덫 덫 이하의 사실입니다. 디디의 사실은 뭔데? not everyone 전부가 똑같은 양의 노력을 어 임무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아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게 낫이 있구요. 낫은 뭐다? 부정 그리고 every는 뭐다? 전부 부정과 전부가 붙으면 뭐가 됩니까? 부분 부정이 됩니다. 부분 부정은 뭘 말하는 거냐? 모두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놓는 건 아니다.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죠. 똑같은 양의 노력을 어디 안에다가 그 작업 안에다가 그죠? 그 작업은 집단작업이겠죠. 아 집단작업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모두가 똑같은 양의 노력을 집단작업 안에다가 놓는 건 아니라고요. 누구는 10중에서 2를 하는데 누구는 8을 하고 누구는 0을 하고 이런다라는 거죠. 개 짜증나요 이거. 자 그룹 멤버즈 그룹의 구성원들은요. May have a different work ethic 아마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다른 업무 윤리를 혹은 다른 업무 기준을 뭐에 대해서 퀄리티 품질에 대해서 뭐의 품질 그들의 집단작업의 품질에 대해서 기준도 다르고 도덕적인 잣대도 달라요. 그리고 이것이 이것은 뭡니까? 앞 내용이죠. 이것이 아마도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어떤 결과? 다양한 수준의 헌신의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죠? 어디 쪽으로의 헌신? 집단작업 쪽으로의 헌신. 자 어떤 사람은 기준이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나는 되게 많은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되게 업무 윤리가 굉장히 낮아. 그래서 헌신을 되게 조그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수준의 헌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죠. 앞에 이런 내용 때문에. result in 같은 경우는 뭐뭐라는 결과를 낳다 하기 때문에요. 뒤에 뭐가 오고요? 네. 결과가 오게 되고요. result in이랑 동의어가 뭐가 있다? cause bring about lead to give rise to 플러스 명사 여기 뭘 쓰면 틀리냐면 result from을 쓰시면 틀립니다. result from은 뭐뭐로부터 결과가 나오다. 그러니까 result from 다음엔 원인이 오게 되기 때문에 여기다 쓰시면 안됩니다. 자 while 반면 반면에 뭐 다양한 수준의 헌신 어디 쪽으로 그 임무 쪽으로의 다양한 수준의 헌신이 아마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에 의해서 개개인의 작업량에 의해서요. 그죠 아 여기 지금 보시면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에 헌신하는 정도가 다 다른 거야. 그래서 개개인의 업무량에 의해서 당연히 영향을 부분적으로는 받게 되겠죠. 근데 그런 반면에 there are wide factors 되게 더 넓은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search as 예를 들면 개개인의 태도 같은 거 뭐 연구하겠다라는 개개인의 태도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뭐가 그 단체 작업에 대한 헌신의 다양한 수준들이 그치 search as 같은 경우는 like를 바꿔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를 내려가서 또 다른 또 양상 측면도 있어요. 여기서 another가 왔다라는 건 불특정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뭐 같은 문제 같은 문제는 뭔데요. 아 지금 그 집단적인 작업에서 개개인이 어느 정도로 헌신하는지의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 문제 안에서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however를 먼저 읽어주셨어야 되는데 그러나 또 다른 측면 뭐의 측면이요. 똑같은 그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곧이다 아이고 아이고 곧이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묶어주시고요. where 같은 경우는요. 이게 관계부사가 아니라 명사적 관계사라고 해서 이거 그냥 뭐뭐인 곧이거든요. 뭐뭐인 곧. 한 멤버가 선택하는 곳 뭐하길 to do more 더 많은 일을 선택하는 거죠. 뭐 다른 사람보다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 왜 한 멤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고마워. 그죠. 근데 그게 아닌가 보죠. 자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however 그러나 또 다른 같은 문제에 대한 측면이 뭐냐면 어 요런 곳 한 멤버가 선택하는 거죠. 더 많은 일을 하겠다라고 선택하는 곳이에요. 뭐보다 그 다른 멤버들보다 당연히 멤버들 전체가 있으면 한 멤버가 더 많이 하겠다라면 이 나머지 전체 다보다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더가 붙어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choose는 뭐뭐 할 것을 선택하는 거라서 to 동사 원형을 목적으로 받게 되고요.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over eager 너무 열정적인 그런 멤버가 can be irritating 남을 짜증나게 할 수 있어요. 누구 다른 멤버들을 짜증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른 멤버 누군데 그 다른 멤버들은 어 줄이는 거죠. 그때 그들의 헌신을 뭐로 해 집단 작업으로 헌신을 그치 자 요렇게 묶어주시고 여기는 컴머가 없지만 이게 분석원입니다. 남겨두게 되면서 그 너무 헌신적인 멤버를 뭐하도록 남겨두는 겁니까? together with 계속하게 남겨두면서 그 일의 대부분을 계속하게 남겨두면서 짜증나게 할 수도 있어요. 왜 짜증나는지 잘 모르겠네. 왜 다른 구성원들이 짜증날까요? 나라면 되게 고마워할 텐데 어쨌든 앞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한 지나치게 열정적인 멤버는 짜증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멤버들을 근데 그 다른 멤버들은 그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줄이게 되는 거죠. 그들의 헌신을 뭐 쪽으로 해? 집단 작업 쪽으로 해. 그치? 그리고 남겨두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그 멤버가 뭐하도록 그 작업의 대부분을 계속하도록 get on with 좀 외워두시고요. 그 전부를 대부분을 계속하도록 그냥 남겨두고 내버려 두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바이 테이킹 테이크 온 뭐뭇을 떠맞았다. 그래서 그녀의 이 그녀에서 이 그녀는요. 여긴 생뚱먹게 나왔는데 이 오버 이글 멤버 입니다. 그걸 여자로 받았어요. 어쨌든 너무 지나치게 열정적인 그 멤버의 공정한 목 보다 더 많은 것을 떠맞음으로써 바이 아이앤 떠맞음으로써 그 열정적인 멤버는 아마도 결국에 come to feel 느끼게 될 거예요. 어떻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리젠트풀 분노하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뭐에 뭐에 분노하게 느껴져요? 그녀의 증가되어진 작업량에 분노하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약간 조금 좀 이상한 애네요. 지가 열정적으로 나서서 더 많은 일을 차지했으면서 나중에는 뭐한다?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작업량에 대한 일을 헌신을 줄이게 됐죠.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내가 더 많이 해야 돼? 하고 분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최악이네요. come to 동사원형 알아두시고 come to 동사원형 동사원형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느껴지게 됩니다. 리젠트풀 리젠트풀이 오시면 안 돼요. 여기 형사자리입니다. 좀 분노한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뭐에 그녀의 증가되는 작업량에 설령 뭐뭐라고 하더라도 even if 설령 뭐뭐라고 하더라도 디스파이트 올 수 없는 이유는 뒤에 주어 동사 왔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자원했잖아요. 뭐에 대해서 그 추가적인 추가적인 업무들에 대해서 그녀가 자원했다라고 하더라도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짜증은 난다라는 거지. 왜? 내가 자원을 했지만 내가 이렇게 가면 남들도 다 따라올 줄 알았는데 남들은 뭐하니까 그냥 지들의 작업량을 줄여버리니까 짜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will change 네 바꾸게 되는 겁니다. 뭐 그룹의 역동성을 바꾸게 돼요. 그리고 아마도 약이 시키게 되죠. 요게 a이고 요게 b입니다. 요게는 이제 will이 원래 있었던 거죠. 그죠? 뭘 갈등을요. 어디 안에서? 그 그룹 안에서 네 요렇게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 fair 공정한 공평한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fair 요 단어 있죠? fair 공정한 공평한 just impartial equal even handed equitable 뭐 요런 단어들 있잖아요. 공정한 이라는 단어가 요런 것도 좀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아 reduced 아까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reduce 어디 나왔었죠? 아 여기 나왔네요. reduce 줄이다 줄이다 lesson decrease 그죠? 요런 것들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practice for 마지막 지문 바로 나가죠?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 할 때마다 소재 좀 보고 가야겠죠? 뉴욕에 증권 거래소가 탄생하게 된 배경 네 증권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혹은 언제 뭐뭐 한다고 하더라도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단어로 그 뜻으로 쓰였다면 whenever가 each time 주어동사 every time 주어동사 at anytime when 주어동사 요런 걸로 쓰인 거고요. 언제 뭐뭐 한다고 하더라도 하시면 whenever가 no matter when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고요. whenever가 무슨 뜻 무슨 뜻? 하나는 매번 뭐뭐 할 때마다 동의어가 뭐다? every time when 주어동사 each time when 주어동사 at anytime when 주어동사 근데 언제 뭐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동의어가 뭐다? no matter when 이요. 저는 이제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할 때마다 로 해석을 할게요. 한 사업이 원할 때마다 뭐하길 성장하기를 그로운 여기서 자동서를 쓰였습니다. 성장하기를 원할 때마다 그 사업은요. 이 이승은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사업은요. has to find 찾아야 돼요. 뭐 투자자들을 그 투자자 누군데? 그 투자자들이 people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be willing to 동사원형 기꺼이 뭐 뭐하다? 기꺼이 뭐 하는 거죠? 주는 거죠. 뭘 주는데요? 사업에게 돈 을 주는 겁니다. 그쵸? 근데 그 돈 을 사업이 이 이승은 사업입니다. 필요로 하는 거죠. 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어 관계대명사절이요. 세 개가 연달아 붙어 있어요. investors 다음에 컴바치고 후 있잖아요. 관계대명사 1번 네 파란색으로 할까요? 1번 그리고 people 다음에 관계대명사 됐 2번 그쵸? money 다음에 관계대명사 됐 3번 관계대명사 됐이 세 번 연결해서 나오는 겁니다. 앞에서 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 할 때마다 사업이 성장하길 원할 때마다 사업은 찾아야 돼요. 투자자를 근데 그 투자자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기꺼이 주는 거죠. 사업의 돈을 근데 그 돈을 사업은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인 리턴 근데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보답으로 뭐 한다고 그 투자자들은 얻게 되는 겁니다. 한 부분을요. 일정한 부분을 뭐의 일정한 부분 그 사업의 이윤의 일정한 부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최소한 이윤이 있어야지 얻게 되니까 만약에 뭐 하다면 there are any businesses profit이요. profit. 3번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만약에 뭐 하다면 어떤 사업의 이윤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그 사업의 이윤의 한 부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보답으로 somewhere 어딘가에서 along the way along the way 같은 경우는 얼룩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 길을 이 방향으로 가는 어딘가에서 someone 누군가가 got the bright idea 엄청 멋진 아이디어를 얻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근데 그 아이디어 뭐 하겠다라는 건데요. 나누겠다. 뭘 회사를 나눠서 divide up a into b a를 b로 나누다. a를 b로 나누다. 그렇죠? 그래서 회사를 나눠가지고 뭘로 하는 겁니까? 목 혹은 주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나눈다라는 멋진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각각의 주식은 아마도 나타내게 되겠죠. 뭐를요? a certain percentage 특정한 percentage를요. 뭐해? 이윤의 percentage 뭔 소리야? 만약에 회사를 딱 나눠가지고 100개를 가진 회사가 있는데 그 100개를 가진 회사를 100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나는 2개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윤 전체에 2%를 내가 가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이에요. 어쨌든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got the bright idea 멋진 생각을 해낸 거죠. 근데 뭐 하겠다라는 to divide up 나누겠다라는 거죠. 회사를 뭘로? shares or stocks 네. 몫이나 주식으로 나누겠다라는 그리고 각각의 주식이라는 건 would represent 나타내게 되는 거죠. a certain percentage 특정한 percentage를요. 뭐해? 이윤에 남자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는 게 또 낫겠죠?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불리 우는 사람이요. 맨 다음에 후 이지가 아 후 이지가 아니라 후 아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브로커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요. 여기가 주어져 동사 아마도 어 모이는 거예요. 어디에? 다운타운 뉴욕시티 뉴욕시티의 다운타운 시내에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요게 지금 이게 A고 이게 B죠. 그리고 팔아요. 이러한 주식들을 누구한테 팝니까? 흥미가 있어진 투자자들한테 팔죠. interested 흥미가 있어진 흥미가 생겨진 흥미가 생긴 그런 투자자들한테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더 컴퍼니 그 회사가 디드웰 잘 돼요. 그리고 made a lot of profits 많은 이윤을 얻어요. 그렇게 되면 더 쉐어드 그 주식들은요. would become worth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뭐의 가치? lots of money 많은 돈의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월스는 되게 특이한 형용사예요. 원래 월스는 가치가 있는 이런 형용사거든요. 근데 이 뒤에 월스 다음엔 명사를 목적으로 받거나 혹은 ing를 목적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책은 읽을 가치가 있어 하면 the book is worth reading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월스 다음에 명사가 오거나 ing가 온다 라는 거 챙겨주시고 여기 지금 lots of 있죠. lots of 많은 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뒤에 money에 s가 안 붙어있는 거 보니까 이거 셀 수 없는 명사에 많은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lots of plenty of 혹은 a lot of 그리고 many는 안 되고 much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much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비커우즈랑 비커우즈 오브 고르는 문제 나왔는데 주어 동사 나온 거 보니까 접속사 자리구나. 그래서 비커우즈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페이 지불할 거거든요. 뭐 투자자들 한테 에게 lots of money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 거거든요. each year 매년 그죠? 이걸 보통 이제 배당금이라고 하죠. 배당금 저도 코딱지만큼 받고 있는데 아무 의미 없죠. 자 eventually 마침내 결국은 마침내 결국은 해당한다는 finally in the end 그죠? 더 브로커 그 브로커 중개인들 때 누구를 위한 중개죠? 이러한 커다란 회사를 위한 이 중개인들이요 moved 옮겼어요. 뭘 옮겼는데 그들의 사업을 어디 쪽으로? 빌딩 쪽으로 옮겼습니다. 빌딩 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 빌딩이 뭡니까? 월 스트리트에 있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라는 녀석이 was born 탄생 하게 된 거죠. 비본 태어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수요동태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에게 을률 그럼 에게 을률 같은 경우는 자리가 바뀔 수 있다. 자리가 바뀔 때 A, B가 B to A B for A B of A 가 될 텐데 투를 쓰는 녀석들은 뭐다? 그냥 주는 거 4를 쓰는 녀석들은 뭐다? 수고 노력 후에 주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거 좀 챙겨주세요. 혹시라도 변형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네 전체가 끝났고요. 14강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 네 여러분이 복습 많이 하신 다음에 변형 문제 많이 풀어보셔서 실제 시험에서 좋은 성적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space 10 10 10 10 11 11 11 12 12